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이구요. 우리 HLB는 오늘 딱 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딱히 움직임이 없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내외로 왔다갔다 좀 하고 있었구요. 딱 보압으로 마감을 했던 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게 이거죠. 다시 한번 레벨다운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를 좀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좀 했어요. 그럼에도 보압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오늘 수급을 좀 확인을 할텐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약 15만주 매수를 좀 했구요. 기관이라고 해봐야 금융투자죠. 여기 다 합친게 기관이니까 금융투자가 10만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4만주 정도 매도를 했구요. 그 물량을 모두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아직도 약 22% 정도 확대해서 볼까요. 22%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냥 의미 없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동향은 의미 없구요. 아직도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9조 1000억이죠. 9조짜리의 종목은요. 항상 이 종목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제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구요. 외국인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그때부터 개인들이 미친듯이 매수에 들어오는게 이 HLB의 특성인데요. 자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원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80% 이상 된거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위냐 아래냐인데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그 근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구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매수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구요. 그럼 HLB의 지금 현재 상황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클래스 E에 대한 실망 매물은 이 구간은 끝났어요. 일주일 뒤에 실망할게 이런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망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안에 다 팔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나갔구요. 지금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만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려면요. 실망하면 내려가고 기대가 생기면 상승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그 이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던 것도 전부 다 FDA의 허가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구요. 지금도 우리가 악재랑 호재를 나눠서 보자면 호재가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게 FDA의 허가겠죠. FDA의 허가가 가장 큰 호재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CMC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비모의 문제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3월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기로. 자 그럼 비모의 문제에 있을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세 차례나 비모 인스페션을 진행을 했고 이미 NAI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CMC를 먼저 하고 문제가 없을 때 비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5월 16일에 CMC의 문제 때문에 보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비모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10월 말부터 비모를 해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합니다. 비모를 한다는 것은 CMC가 문제가 없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CMC가 먼저 돼야 비모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모를 10월 말에 하기 때문에 CMC 문제는 10월 말 전에, 10월 말 이전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비모는 문제 이미 다 해결이 됐다고 지금 보이고 남아있는 건 사실 비모보다는 CMC가 더 중요해요. 근데 비모를 하면 CMC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18일이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이제 18일이니까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호재가 나올 거예요. 2주 안에. 어떤 호재? CMC 보완 완료됐다. 그래서 우리는 비모를 한다. 이런 내용이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소식이 나오면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CMC랑 퍼실렉티가 문제였잖아요. 자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걸 먹고 나올 거예요.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OK. 허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이때까지 존보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면 적당히 분할로 매도를 해서 먹고 나올 건데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다시 재매소할 겁니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돈은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리브세라닉과 칼렘리주 이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효과에 대해서. 효과 없더라. 이거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을 IQBI에서 진행을 했고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모두 다 끝냈고 이 결과 발표까지 해서 OS가 전체 생존률 중간값이 23.8개월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거 아스코에서 이런 결과 발표를 하는 게 그냥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계적인 3대 학회입니다. 3대 암학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못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아스코에서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여기에 초록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오늘 소식이 하나 나왔죠. 여기 보시면 HLB 리버세라닙 캄렐리즈맙 위안보조요법 효과가 있다고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게재를 했는데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밑에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버세라닙 캄렐리즈맙 더하면 수술 후에 병리학적 완전 관계를 개선시키고 수술이 어려운 환자한테 수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못하는 상황한테 이 약물을 투여해서 수술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술이 어려운 환자한테 수술 가능성을 보였다. 또 하나 이 병리학적 반응 비율을 보면 리버세라닙 캄렐리즈맙이 병용요법군이 더 우수했다는 겁니다. 대조군 대비해서 비율은 각각 숫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다는 것만 기억을 일단 하세요. 기억을 해주시고 또 리버세라닙 캄렐리즈맙의 화학요법에 추가하면 단독요법에 비해서 이 PCR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게 나타났다. 또 여기 항서제약의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요. 무진행 생존기간은 임상이 완료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 8월에 내년 8월에 위암 임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미 리버세라닙은요. 중국에서 아이탄이라고 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죠. 효과를 계속 보고 있고요. 이거 매출도 굉장히 높습니다. 리버세라닙의 캄렐리즈맙 중국의 매출이 조단위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위암에서는 중국에서 시판을 하고 있고 또 국제학술지에서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학술지가 게재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임상종양학회라든지 아니면 FDA에 NDA를 제출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스코 또 ESMO 이런 전세계 세 손가락이 드는 3대 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그냥 없는 가짜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가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 일단 행보할 수 있어요. 7만원 구간 행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올라 타야 됩니다. 비중 추가를 이때 해야 돼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물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쌀 때 사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항상 더 낫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비모를 한다는 것 자체는 CMC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게 먼저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5월 16일의 문제는 CMC였는데 비모를 하면 이게 문제가 악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비모를 했을 때 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고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FDA 문턱만 넘으면 되는 건데요. 저는 100% 허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린 적당히 차익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서 재매수 타점 전략을 잡도록 할 텐데요. 이런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나는 돈 날려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41번 제 개인 번호니까 여기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돈을 벌지 않아도 돼 나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같이 수익을 내실 분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HLB라고 여기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타점이라든지 현재 시장의 투심 또 내지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정리를 잘 해서 목표가까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음 상승 구간이요. 당연히 앞에 10만 원을 아득히 좀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구간 아니고요. 오늘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팔 사람이 다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살 사람이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꼭 신청을 하세요. 지금 바이오가 강세죠.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겁니다. 11월 5일에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4세대 항암제. 이 월드 ADC에서 발표가 나오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재료 소멸이 되거나 고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잡아놓으셔야 돼요. 10월 말까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목표 수익률 100%.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되 받아보세요. 보시고 내가 보기에 별로야. 별로 안오를 것 같아. 이러면 안사면 되죠. 근데 받아봤을 때 이거 진짜 괜찮은데? 되게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이거 사라 말아 강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대화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보시면요. 여기 저점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1만 2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2만 4천 5백원까지 무려 2.4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보름 15일 2, 3주 사이에 이렇게 2.4배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11월 4일에 월드 ADC라는 학회가 열립니다. ADC는 4세대 항암제예요. 암치료제 우리가 기존에는 표적항암제 또 면역항암제 이런 약물들로 암을 치료했다면 앞으로는 4세대 ADC가 글로벌 대세가 될 겁니다. 이미 다음 세대예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2, 3세대잖아요. 4세대 항암제가 나왔고 여기서 11월 4일 학회에서 발표가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급하게 상승하려면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야 돼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켰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종목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유한영향이 제대로 된 종목이죠. 기술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 7만원대부터 16만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2조예요. 12조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 12조까지 되는 무거운 종목이 2배가 넘게 올랐는데 5천억짜리는 훨씬 더 급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바이오 장세 자 보세요.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최고점이에요. 알테오젠도 역사적 신고가죠. 월봉 보면은 미쳤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흐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다인 이건 신규 상장주인데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2배가 뭐야 3,4배씩 막 오르고 있죠. 또 여기 써있는 것 중에 ABL 바이오 까지만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ABL 바이오 자 보시면 주목으로 보시면요. 주가가 여기 15,000원 이 정도에서 4만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상승이 나올거에요. 바이오가 주도주니까 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서 가장 강한 테마에서 놀아야 되고요. 현재 가장 강한 테마가 바이오 그리고 방산이에요. 이 두가지인데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종목 목표 수익률 100% 천만원이 2천만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를 드릴거니까 함께 잡아보셔서 혹시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요.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게 뭐죠? 손절이에요. 이 손절을 못하시겠으면 반만 반만 매도를 해서 한번 갈아타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요. 별로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뭐 95% 이상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께 들어가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자 그리고 제가 월급독립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합니다. 단타가 아니고요. 주도주에요. 주도주 자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을 공략을 하고요. 하루에 3%씩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랩즈노믹스로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분봉을 보시면 여기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때가 시그널을 준 거죠. 이게 주도주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후보. 얘가 오늘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앞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튀어 올랐죠. 주도주 후보군. 근데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 아 얘 오늘 주도주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눌림구간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 10% 수익구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은 버렸어요. 저는 욕심은 버렸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3%에서 4% 수익 먹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상은 내 게 아니에요. 항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두 개씩 안내려 드릴 거고요. 자 5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하루에 3% 한 달에 20거래 그럼 60%의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시면 1200이 됩니다. 1200을 재투자하시면 2000이 되고 쭉쭉해서 마지막 5000만원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복리.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꼭 그 500은 아니어도 돼요.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습니다. 재투자 재투자를 하다가 5000이 되면 재투자를 멈추고 이 다음부터 수익금은 어떻게 하죠? 인출을 합니다. 계좌로 뺀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럴수록 수익이 잘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제가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 랩지노믹스 매수가가 만원이다. 매도가가 만 3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매수매도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단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때가 9시 10분이에요. 여기 거래대금 터진 게 그리고 여기 고점이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 올랐어요. 주도주는요. 단타는 1, 2분 2, 3분 안에 빨리 결정을 하고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2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진드컨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는 상황판단이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깨닫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저는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주식엔 재능은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왜 제가 이걸 했느냐 내가 정말 70이 되고 80이 돼도 할 수 있는 매매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오늘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2개만 먹고 나오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걸 깨닫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월급 독립이죠. 우리 지인들이나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검증이 다 된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1년만 해보세요. 저는 4년이 걸렸지만 제 지인들이나 주위 같이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제가 종목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1년을 하고 나면 나중엔 주도주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천만원과 하루에 3%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1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에 100에서 200씩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꼭 건물추가 될 필요는 없고요. 또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3%의 만족을 할게 움직이는 종목은 정말 오전에도 10개 20개씩 나오지만 가장 센 놈 두 개만 딱 난 먹고 나오고 그 이상은 욕심이 없어 이거면 난 충분해 하시는 분들 꼭 복리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1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 또 주식으로부터 독립 월급으로부터 독립 함께하실 분 주식인생의 전환점 함께하실 분 복리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술수출 나올 거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와 함께 좋은 결과 행복한 노후생활 우리 노후의 생활자금 여유자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